자 패턴 50번이에요 자 뭐뭐 할 수 있다면 좋을텐데 라는 거 있죠 뭐 여러가지 표현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I wish로 가볼게요 그렇죠 자 wish라는 거 I wish I could라는 거 자 일단 발음할 때는요 I wish에서 wish에서 W 발음이니까 wish 약간 호흡을 집어넣으면서 약간 동그랗게 가는 거 있지 마시고요 입술을요 wish 그래서 I라는 거 살 빨리 가니까 I wish 그 다음 뒤에는요 쿠드라는 거 있죠 쿠드라고 바르면 안되죠 그렇죠 편안하게 good I wish I could 손을 좀 이용하세요 I wish I could 지금 못하니까 좀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아 몸을 했다면 참 좋을텐데 지금 못해서 안타깝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 말할 때 보통 많이 사용하죠 자 역시 예문을 통해서 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볼게요 나 너랑 거기 있을 수 있다면 참 좋을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아요 잘했어요 자 일단은요 이렇게 나왔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I wish I could be there with you 이렇게 나왔죠 뭐 어려운 편 하나가 없고요 소리를 보면요 여기 보시면 I could be there 이렇게 상당히 빨리 발음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발음했어요 I could be there with you I could be there with you I could be there with you 쿠드라고 안됐죠 I could be 다시 한번 소리 들어볼게요 자 소리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2번입니다 서일 수 있다면 좋을텐데 난 항상 서있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뭐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이제 앉아서 인터뷰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앉아서 인터뷰하는 건 좀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한번 이렇게 말을 했죠 들어볼게요 I wish I could stand up I always want to stand up 자 상당히 빠르죠 자 마찬가지로 I wish I could stand up에서 I could stand up이라고 안했죠 I wish I could stand up Good stand up 자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이 부분 있죠 Good stand up Good stand up 그래서 could stand up 하지 말고요 그냥 편안하게 Good stand up Good stand up 이렇게 말하면 돼 I wish I could stand up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 다음에 I always 해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Always 발음할 때 Always 자 발음 잘 하셔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원투 스탠드업 하지 말고요 원투라는 거 발음 어때요 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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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드업 원어 스탠드업 원어 스탠드업 들어볼게요 최대한 비슷하게 잘하는 거 I wish I could stand up I always want to stand up 다시 한번 볼게요 I wish I could stand up I always want to stand up 한 번 더 볼게요 I wish I could stand up 다시 한번 볼게요 I wish I could stand up I always want to stand up 마지막 한 번 더 해볼게요 I wish I could stand up I always want to stand up 좋습니다 3번이에요 이제 집에 가봐 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뭘 건다라는 말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좋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왔죠 I wish I could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집에 가봐 할 때 I wish I could stand up I wish I could stand up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Go home 이렇게도 괜찮아요 했죠 친구 사이에는 Hey go home man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You should 라고 하면 약간 느낌 자체는 뭔지 아시겠죠 약간 충고주의 느낌이에요 근데 강한 충고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You should go home 따라서 You should go home 마찬가지로 발음이 왔을 때 D 발음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잘 You should go home 이렇게 들리죠 You should go home You should go home 그러니까 뒤에 애가 I wish I could 나왔으니까 나 가고 싶지만 못 간다 라는 말이 되겠죠 들어볼게요 You should go home Where is I could 다시 한번 볼게요 You should go home Where is I could 다시 한번요 You should go home Where is I could 한 번 더 You should go home I wish I could 그 다음에 이 곡 발음할 때 미스테이크 하지 마세요 홈이 아니라 홈이에요 오우 바이소 오우 사운드 홈 홈 오우 사운드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You should go home I wish I could 넘어갈게요 자 이거 나도 너랑 같이 있고 싶은데 나 정말 바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나 정말 바빠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하나 표현 알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볼게요 I wish I could join you I'm just so jammed up 뭐였어요 I wish I could join you I'm just so jammed up 자 일단 I wish I could join you 라고 나왔죠 여러분 조인이라는 뜻도 많이 사용합니다 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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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요 뒤에는 보여요 전치사가 나오지 않고요 바로 목적어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I wish I could join you 같은 경우 나 너하고 참여하고 싶어 너한테 있는데 가서 너하고 뭐하고 싶어 할 때 조인 다음에 바로 어때요 명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I wish I could join you I wish I could join you 자 이 동아리 참여해 Hey join this club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쵸 그래서 I wish I could join you I wish I could join you 자 그 다음에 바쁘다라는 말은요 당연히 busy라고 하면 돼요 좋아요 I'm so tied up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잠드업이라는 표현도 이번 기회에 알고 넘어갈게요 이 잼이라는 게 보면요 우리 교통체증이라고 영어로 뭐라고 하죠 교통체증? 트래픽 잼 트래픽 잼이라고 하죠 그쵸 그치잖아요 이 잼이라는 게 약간 느낌이 약간 어떤 가채에 갇혀있는 스톡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I'm so jammed up 같은 경우는요 할 일이 많아서 아 너무 바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 번요 자 이거 잠드업도 발음이 잠드업 동그랗게 발음 되죠 그쵸 다시 한 번 볼게요 다시 한 번 한 번 더 볼게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에요 자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해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자 일단은 고백을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돌아가는 느낌이 좀 있네요 그쵸 자 일단은요 여기 보시면요 I wish I could go back to the white house 가 나왔는데요 자 이거 한 번 볼게요 백악관은요 덜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강세는 앞에 찍히면서 the white house 로 말하면 돼요 그래서 the white house the white house the white house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냥 하얀 집이라고 할 때는요 이건 고유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뒤로 갑니다 그쵸? 뒤로 강세 가서 white house white house I saw the white house 라고 하면요 그때는 어때? 하얀 집을 배웠다는 말이 돼요 알겠죠? 하지만 백악관보다 또 white house 또 white house 또 white house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거 white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는데요 아닙니다 H발음 없습니다 그냥 white 그냥 white 이에요 알겠죠? white 아닙니다 가끔가다 white 라고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원어민이 그럴 경우에는요 음악 같은 팝송 같은 why 크리스마스 이렇게 할 때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크리스마스 노래 같은 거 볼 때 약간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why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white이라고 합니다 알지겠어요? 그 다음 see Mr. Trump 일단 대통령을 부를 때는 Mr.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대통령 할 때 Mr. President Mr. President 많이 들어봤죠 영화 같은 거 볼 때 그렇죠? 한번 더 따라해볼게요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하세요 알겠죠?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으면 소리를 입히면서 소리를 입히면서 호흡을 집어넣으세요 알겠죠? 소리를 강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호흡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한 번만 더 해요 좋습니다 6번이에요 집에서 너랑 장난감 비행기를 날려주시다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좋습니까? 했어요? 일단 한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은요 I wish I could 계속 가고 있죠 그렇죠? Stay home with you가 나왔어요 Stay home Stay home Stay at home이라고 해서 at을 집어넣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Stay home이라고 하면 돼요 Stay home Stay home 그 다음 With you 할 때요 With you 하지 말고 그냥 With you With you 그냥 With you가 그냥 하나의 호흡으로 With you With you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쵸? 그 다음 And fly Toy airplanes가 나왔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Toy airplanes 뭐 이런 표현은 없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최대한 비슷하게 손 움직이면서 한 번 더 볼게요 다시 한번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어때요? 하시겠어요? 7번입니다 와 이거 정말 너무 좋다 이거 공유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죠 자 일단 이 친구가 man 이렇게 말을 했죠 그렇죠? 감탄문 할 때도요 man 이거 많이 사용해요 보통 이제 남자애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여자애들도 man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남자애들이 man man wow 이런 느낌이에요 man this is so good 이렇게 나왔죠? this is so good so good 제가 so good 저 부분의 강세일지 모르면 돼요 this is so good this is so good this is so good this is so good 너무나 좋으니까 this is so good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like라는 건 뭐 필라고요 그냥 like라는 건 날려버려도 괜찮아요 그쵸? I wish I could just share this 나왔으니까 자 일단 나는 이것을 share 하면 좋겠어 I could just share this just라는 표현 같은 경우 어떻게 발음할 때 just가 아니라 just 자 그럼 just share this just share this 자 그래서 I could just share this I could just share this so I could just 就是가 빨리면 I could just I could just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볼게요 I could just I could just I could just I could just 그런 정도의 소리로 발휘될 수 있다는 거죠 들어볼게요 man this is so good like I wish I could just share this 상당히 빠르죠 I could just 상당히 빨라요 다시 하면요 man this is so good like I wish I could just share this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친구도 손 움직이는 거 보세요 연락에 하고 있죠 한 번 더 볼게요 어때요 들리셨나요? 넘어갈게요 78번입니다 오늘 내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이 완벽할 수 있다면 좋겠다 발표하기 전에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몇 번 해보셨나요? 일단 한 번 볼게요 이 친구가 어떻게 말했나? 보세요 이 친구가 어떻게 말했나? 이 친구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I wish I could say 이렇게 말했죠 Could say 라고 안 해요? I could say I wish I could say 이렇게 말했죠 Every word가 나왔어요 다시 한 번 모든 말이죠 그렇죠? 근데 coming out이라고 나왔는데 원래는 coming out of my mouth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my mouth으로는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oming out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today 할 때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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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시죠 그렇죠? will be perfect 들어볼게요 이 친구도 손을 보시면요 리듬 타고 있습니다 I wish I could say that every word coming out today will be perfect 왜 이 친구가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했을까 입에서 나오다라는 게 coming out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손으로 I wish I could say that every word coming out today will be perfect 다시 한 번 해볼게요 I wish I could say that every word coming out today will be perfect 다시 한 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I wish I could say that every word coming out today will be perfect 자, 넘어갈게요. 자, 9번입니다. 오, 너희들하고 가고 싶은데, 아, 데렉이 나 픽업하러 몇 분 있으면 올 거거든. 어떻게 하면 돼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들어올게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I wish I could come with you guys. 뭐, go도 괜찮고, come도 괜찮아요. 여기 상황에서는요. 화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I wish I could come with you guys. 너희들하고 같이 가고 싶은데, but, 하지만, 데렉이 should be coming by. 자, 일단 여기 보세요. 컴바이라고 나와죠? 컴바이. 컴바이란 뭐, 스탑바이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오다라는 말, 오다라는 말이잖아. 우리한테 오고 있다는 건 컴바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컴바이로 들릴 거야. 애니미닛. 따라해봐요. 애니미닛. 애니미닛. 애니미닛이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곧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1분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애니미닛이라는 건 약간 좀 빨리, 이런 곧, 이런 느낌이 될 것 같고요. 투빅 미엄. 나를 픽업하기 위해서. 됐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Oh, I wish I could come with you guys, but, 데렉이 should be coming by. 네, 너희들하고 핵 미엄. 자, 다시 한번 집중해서. Oh, I wish I could come with you guys, but, 데렉이 should be coming by. 네, 너희들하고 핵 미엄.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자, 따라하기 쉽지가 않으면요. 그러면 호흡만 집어넣고, 리스닝 중심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Oh, I wish I could come with you guys, but, 데렉이 should be coming by and not, 핵 미엄. 다시 한번 볼게요. Oh, I wish I could come with you guys, but, 데렉이 should be coming by and not, 핵 미엄. 다시 한번 한번 더. Oh, I wish I could come with you guys, but, 데렉이 should be coming by and not, 핵 미엄. 되셨어요? 넘어갈게요. 10번입니다. 매주마다 음식점에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불행하기도 난 그런 여유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좋아요. 자, 좋습니다. 자,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이 친구 이렇게 말해야 되죠? I wish I could go to the restaurant every week, but, I unfortunately don't have that luxury. 자, 일단 이 친구는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렇죠? I wish I could use it. 사용했고요. Go to the restaurant every week, 그거 나왔는데, 자, 일단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자, restaurant. 발음할 때, restaurant. 이거 발음 잘해서. restaurant. restaurant. 뒷부분이 약간 많이 무너지죠? restaurant. restaurant. 그럼 go to the restaurant라고 하니까 같이 하면 돼요. go to the restaurant. go to the restaurant. go to the restaurant. 자, 암기하고 넘어가실게요. every week가 나왔으니까 매주마다. 그 다음에, 자, unfortunately 유 표현도 많이 나와요. 발음 중요하셔야 됩니다. unfortunately. unfortunately, 틀리라고 하지 마세요. 틀리라는 T 발음이 막 무너집니다. unfortunately.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자, don't have that luxury가 나왔는데요. luxury. luxury는, luxury도 괜찮고요. luxury도 괜찮아요. 둘 다 발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don't have the luxury가 나왔으니까. 나는 그런 luxury가 없습니다. 사치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물론, I can't afford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I can't afford that. I can't afford that.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어요? can't afford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볼게요. 다시 한 번 볼게요. 다시 한 번 자, 리듬 타면서 가세요. 다시 한 번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해볼게요. 되셨어요? 자, 일단은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50번은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